다음 오금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자, 영상으로 준비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길거리에 아슬아슬하게 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위험천만하게 타는 남녀가 블랙박스에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난 3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 전동 킥보드를 탄 남녀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남성이 한쪽 다리를 빼고 이렇게 위험천만하게 도로를 다니기도 하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마치 한 마리 학처럼 다리를 들고 타기도 합니다. 왜 이런 묘기를 차량 옆에서 부리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모습을 본 운전자가 위험해 보여서 경적을 울렸지만 킥보드 남녀는 인도와 차도를 오가면서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희가 10대가 음주를 하고 킥보드 타서 사고 났다. 이런 얘기 전해드려서 킥보드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진희 변호사님, 위험하다고 경적을 울렸는데 욕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적을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위험하니까요. 킥보드가 한 명만 타야 되는데 법적으로 두 명이 타고 지금 영상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호장구 같은 것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하니까 결국 경적을 울린 건데 이렇게 했더니 타고 있던 이 남자아이가 손가락 욕을 했다는 겁니다. 운전자를 향해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래서 결국 운전자가 화가 나서 문을 열고 뭐라고 했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손가락 욕을 넘어서서 굉장히 방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욕설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운전자는 사실 마음 같아서는 부모를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당시 도로에서 운전 중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일단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충분히 아마 알 겁니다. 아이들, 아기들도 안 겁니다. 저런 거 위험하다는 거. 또 왜 저런 걸까요? 일종의 관종이라고 할 수 있죠. 관종이요? 네. 저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자랑하고 자기 SNS에 올려서 하거나 아니면 자기 저런 위험한 짓을 하는 정도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질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저런 것을 유포하고 그러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옛날에는 저게 오토바일 갖고 저랬지 않습니까? 머플로 떼어가고 손해내고 지금은 PM 갖고 저렇게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것 같습니다. pez